또 한 번의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을 태운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35명이 다쳤습니다. 열차 운행도 지연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어젯밤 8시 50분쯤 선로를 이탈한 무궁화호 열차는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후 4시가 넘어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로를 이탈한 사고는 용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려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탄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했는데요.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 279명 가운데 3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지만 어젯밤 오후 9시 3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KTX 등 열차 운행은 큰 차질을 빚어 승객 일부가 다른 열차나 버스로 안내받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태희 기자, 사고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전해 주시죠. 탈선한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영등포역 진입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 직후 큰 충격음과 함께 갑자기 열차가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탑승한 승객들은 약 300m 정도의 선로를 따라 걸어서 역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SNS에는 객차가 요동치고 타는 냄새가 났다, 의자가 제멋대로 들어갔다는 등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전하는 사진과 경험담 등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탈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역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